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서 보궐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모든 분석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사전투표 조작기술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세상에 드러낸 것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마쳤을 때 제야 H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혁척한 공언을 하신 분은 제야 K님입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알려지는 대로 제야 K님이 제야 K님이 여러분들 제공한 자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맨 첫 부분은 사전투표만 깠을 때입니다. 가장 끝부분은 당일투표만 깠을 때입니다. 중간 부분은 사전과 당일이 동시에 까질 때입니다. 개함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개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가 여러분 11시 6분 11시 6분 수준부터 여러분들 11시 6분부터 동시에 사전과 당일이 개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더블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표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제야 K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개 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게 20개 동입니다. 강서구 전부 다 더블당이 일정 폭으로 다 사전투표가 많습니다. 이게 20개. 이게 사전투표고 이게 당일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일정 비율로 모두 다 더블당 후보가 많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를 쑤셔넣어줬으니까. 당일투표는 서로가 이긴 데도 있고 패배한 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20개의 동이 있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전부 다 뭐죠? 일정 비율로 다 높습니다. 이 제야 K님이 제공하신 이 자료만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이 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 양일사에 표를 더해주더라도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투표가 조작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하게 되면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이 끝난 상태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차익값. 이게 2022년 또 6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조작값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큽니다.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5% 10월 11일 강서구청장 그만큼 조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22년 6월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대통령이 등장하고 처음 실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이 자료도 j.h.k.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작된 상태하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은 조작되지 않는 2020년 4.15 총선의 전북 김재시 부안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가 이 덕표수를 더해주는 방식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거의 만 표 정도 더해준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표 이상을 더해준 겁니다. 3만 표 이상을 더해주면 당선될 수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만 표 이상을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럼 만 표 이상 더해가 서울특별시의 단속 당선될 수 없는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만 표를 더해줄 거냐 평균 아니면 2만 표를 더해줄 거냐 5천 표를 더해줄 거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더해줄까 그렇게 제가 궁금하게 과학하는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거 결과를 만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만 표 이내로 여러분들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한 3만 표를 더해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더해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앞에 65.7% 받은 경우는 더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 65.7%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해서 큰 조치죠. 이건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런 받은 당일 사전 한쪽에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전투표를 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상대방은 표를 당일 투표에 비해서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을 대부분 제약회의 님이 제공하셨고 몇 주 전에 편집인을 지내신 최태림 님이 여러분들 그린 그래프도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더해줬기 때문에 2022년에 배에서 끙충 뛴 겁니다. 이렇게 3만 6,567표가 7만 4,200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강서부 부총장 보궐선거에서 정상투표였으면 한 3만 6,567표 내외가 나와야 되는 거죠. 7만 4,200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3만 몇 표 정도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또 하나 이런 자료가 재미나는 것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2022년도에는 더블당 후보가 49장 50장 정도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88장을 받은 거잖아요.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 핵심이 그냥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국에 20개 여러분들 강서구 동에서 표를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표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격차가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그냥 얹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100장당 88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발표 사전투표일이. 실제로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그 발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석 결과를 37,771표 그리고 강서구의 염창동 20개 동 중에 하나가 2820대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씩은 이렇게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했죠. 강서구에 대해서 역대 선거를 한 번 다 분석을 해봐라. 그렇게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정밀한 과거 결과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야 전문가 이름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37,771표가 아니고 3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37,771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5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문에 발표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37,771표는 관내 사전투표만 포함된 것이고 거소선상투표는 포함이 안 됐는데 거소투표가 포함을 하니까 3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37,771표를 집어넣고 거소투표에 5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값 기준으로 33%고 거소투표는 조작값 기준으로 38%입니다. 방법은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진짜 투표지 두 장당 가짜 투표지 한 당이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 38,306표 전문가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그냥 관내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조작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하신 겁니다. 최종 결과가 가짜 38,306표 사전투표장을 찾은 진짜 사전투표자수 7만 6,409표 진짜와 가짜를 합쳐 가지고 11만 4,715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자수가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11만 4,711표에는 가짜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3만 8,306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3만 8,000표를 확보한 다음에 두 표당 한 표가 들어가도록 해서 3만 8,000여 표를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20개 동화국 거소투표에 더해지도록 작업을 한 겁니다. 실물로 위조 투표지 투입한 것은 내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가 일치했으니까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었겠죠.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밝혀지게 된 거죠. 제야전문과학교를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전투표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염창동에 2,824표. 그다음에 화곡본동에 1,831표. 그런데 이제 거소투표는 몇백표 안 되지만 함께 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535표를 대가지고 3만 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3만 8,306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여기 7.65표. 사전투표장에 진짜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26%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2.92%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해간 것은 7.65%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사전투표를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면 땡인 겁니다. 발표하면. 22.92%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으로 됐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차이캡이 거의 0값이죠. 그다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들은 이렇게 플러스 17 마이너스 17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위 득표율을 보면 17 마이너스 16이 나온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이걸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직선거랑선 기본적으로 그냥 발표를 좀 뻥튀기 하고 그냥 거기에서 사전투표율을 올린 다음에 위조투표율을 만들고 그냥 쑤셔 넘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들을 해온 거죠.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2023년 10월 11일 거를 한 번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